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시마니TV의 영진교수입니다 40대 이후에 근육과 뼈를 강화시키고 체력과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약용나무 중에서 최고는 가시오갈피입니다 잎이 다섯갈래로 갈라져서 오갈피라고 하고 오갈피 나무와 다른 점은 전체의 가늘고 긴 가시가 많은 점입니다 영문으로 시베리안 진생이라고도 합니다 보시는 것이 1월 중순 모습이었구요 그리고 이녀석과 같은 녀석의 봄모습입니다 한때는 자생지가 넓게 분포하였으나 약용식물로 한때 알려지면서 자생지가 급격히 파괴되어서 요즘은 산에서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1년차 묘목을 구해서 7년정도 키운 모습입니다 봄에는 어린잎과 가지를 나물로 먹는데요 향기롭게 쌉싸름한 맛은 아주 일품인 값비싼 고급나물입니다 가시오갈피가 얼마나 중요한 약용나무인지 그 증명된 임상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을 합성하고 뼈를 강화시키는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농도를 증가시키구요 피로개선, 지구력, 심폐기능과 체력, 근력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근력과 체력, 근골극계의 강화는 40대 이후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세번째로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고지혈증을 개선하구요 림프계의 순환 개선에 의해서 하지의 부종을 개선시킵니다 당뇨성신장합병증에서 그 진행을 느리게 하구요 숙취를 개선하고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도 향상시킵니다 이런 효과들은 오갈피 나무에서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 오직 가시오갈피에서만 보고된 효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가시오갈피를 약용하려면 건조된 뿌리껍질이 가장 좋구요 숲히도 사용을 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하루 용량은 5에서 10g이구요 생수 1리터에 100분정도 다려서 수시로 차처럼 잡수시면 됩니다 12월에서 2월경에 묵은 줄기를 한마디 정도만 남기고 전부 잘라주는 전지작업을 해주면요 뿌리 발육이 좋아져서 새로운 순이 늘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산속의 가시오갈피 밭입니다 1년차 멸목 100주를 사서 7,8년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500주 정도로 증식되었습니다 그 옆에 나무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심은 나무구요 지금은 해마다 불어나서 4줄기가 더 생겼습니다 여기도 가운데는 묵은 줄기가 보이고 양옆으로 순이 2개나 더 번식되었습니다 뿌리, 줄기, 가지, 잎, 열매, 전체 부위가 버릴게 없는 소중한 식용, 약용 나무 가시오갈피를 올 봄에는 묘목을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오갈피는 생육조건이 까다로우세요 강한 햇볕을 싫어하고 비옥하고 습기가 많은 화렵수림에서 잘 자라는데 산삼과 자생조건이 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